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때로는 조금 직설적이죠. 용호 선택하는데. 그런데 그런 거가 당하는 쪽에서는 좀 섭섭하겠지만 국민들한테서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총연맹의 창립기념식장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런 표현을 아주 분명하게 쓰셨죠. 저는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치른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참 시원한 표현을 썼다. 반국가 세력. 야당이 찔리는 게 있는지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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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또 대들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또 그것이 여러 가지로 확산되는 것을 또 걱정해 가지고 전정부를 개량한 것은 아니고 일반 논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전히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에서 반국가 세력은 존재하는가. 누가 반국가 세력인가. 반국가 세력은 어떤 짓을 해왔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들은 반국가 세력답게 어떤 짓을 하겠는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아니다.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너희들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누가 반국가 세력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여러분들 지레짐작해서 찔리는 사람들은 정거가 어디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답하죠. 이게 봐라. 태상 같은 정거가 있잖아. 당신들이 반국가 세력이지 누가 반국가 세력이고 보통 시민들은 쇠가 빠지 이래 가지고 세금 내고 자기 앞걸음하기도 바쁜데 세금으로 밥 먹고 살면서 선거나 조작하고 그러면 당연히 반국가 세력이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정부의 청와대 출신 의원 21명이 이제 회견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6월 28일 날 자유총맹령 창립기념 행사에서 하신 말씀은 무책임한 국가 간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거 여러분들 팩트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들의 다수는 이런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잖아요. 전쟁 중인 상태에서 종전협정 체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막대한 세금을 동원해 가지고 온라인 광고를 때리고 그래서 마치 뭐죠 평화가 달성된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기망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와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러자 이제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개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 모양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반국가 세력 언급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어제 참석한 단체는 1954년 이후 이후 전쟁 직후 반안보세력으로 없던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대화 장소 상황을 감안해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반발한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논평을 지금 하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도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반국가 단체가 맞다고 생각하고 반국가 단체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는 태산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밑에 이 기사에 대해서 의견을 보니까 이제 기사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섯 분이 이제 의견을 남겼는데 동박상 님이 이 양반들이 찔리기는 많이 찔렸나 보네요. 반국가적 종전 선언들 당신들이 말렸어야 지금와 반발한다고 됩니까 kj님은 반국가 세력 맞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반국가 세력 맞잖아.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좌익과 우익이 맞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는데 한 80여 년 지금까지도 좌익과 우익의 여러분들 대결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클라이맥스가 올해 73주년을 맞았던 6.25 전쟁이지 않습니까 6.25 전쟁은 좌익들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헌정질수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런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73년이 흘렀습니다. 이게 과거의 일입니까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선거를 주도했던 두 인물이 외부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당시에 민주연구원장의 양정철 그리고 밑에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전략기획본부장을 했던 이건영 씨 이건영 씨가 여러분들 4.15 총선이 끝나고 4월 16일 날 오전에 보정값 설정값 저는 그것을 조작값이라고 부르는데 그 조작값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베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예상했던 대로 꼭 그대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4월 16일 날 양정철 씨가 여러분들 길거리에 상한 입술 뜨는 거 아마 동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떨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선택해 줘서 너무나 겁납니다. 이겼는데 왜 겁나 사전투표가 여러분 한참 진행될 때 소위 민주당하고 인연이 있었던 양반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한 동물 같은 짓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6.25 전쟁은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여러분 무너뜨린 것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거를 장악해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국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양심 안 찔리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내 사람이나 됩니까 서울 지역에 이름 당선된 모든 더불어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선관위의 도움을 받아서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감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조작작업을 통해서 다 당선됐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2020년도 4.15 총선에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낱낱이 공개된 책이 이 책이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사권 이런 책을 내더라도 아무 소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나 더불어민국의당 국회의원들이 할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왜 했기 때문에 조작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반국가 세력이 맞죠 반국가 세력이란 용어에 담기에 부족할 정도로 여러분들 사악한 짓을 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국의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사전투표 조작이라든지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 당선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건영이 이야기했던 보정값 제가 이야기하는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국의당 국회의원에 다 더해 줬지 않습니까 거의 전부지 않습니까 더불어민국의당 국회의원들 전부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뭐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연배도 아니고 정치에 야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샘플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4.15 총선의 여러분들의 비례대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는 광주 북구하고 조작을 한 서울 서초구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투표에서는 조작값이 25%였습니다 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훔쳐가지고 누구 함께 대해줬습니까 더불어민국의당 함께 대해준 거 더불어민국의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b를 보시기 바랍니다 b를 보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미래한국당의 표를 빼앗아 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이 마이너스 11%라는 미친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격차가 이렇게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표를 숫어 넣어져오니까 더불어시민당은 플러스 9% 나오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투표면 0에서 3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무슨 짓을 했는가 하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짓을 2020년 4.15 총선회가 한 게 아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짓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라남도의 도위원 선거입니다 전라남도는 사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두철명히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고 그다음에 제3당은 아마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인가 그런 데겠죠 미래통합당은 여기에 열외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 크게 수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안군 제2투표소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2 국민의당 마이너스 12 신안군 제1투표소 더불어민주당 11.3 마이너스 7.1 표를 다 이렇게 훔친 겁니다 여러분들 낱낱이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달에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여러분들 경기도의회 선거입니다 수원 근선구 4선거 결과입니다 표를 어디서 얼마나 도덕질했는지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봉당읍에서 27표 향남읍에서 222표 8단면의 75표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이용순 후보한테서 100장당 10장을 훔쳤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다 훔쳐가지고 당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국가 세력이 맞죠 반국가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반국가 세력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이 좀 터프해가지고 이 문제를 덜 추워서 뭡니까 죄다 감방을 집어넣을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감사하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 거죠 반국가 세력이 아니다 양정철이 않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반국가 세력이 아니야 양정철이 밑에서 일했던 이건영이 않게 물어보시면 이건영이 너는 국가 세력이 아니야 선관이 이끌었던 조혜주한테 물어보시면 조혜주야 너는 반국가 세력이 아니야 아니라고 하겠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내 눈에는 6.25 전쟁이나 공직선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이나 똑같은 짓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고언을 안 들을 겁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후회를 할 날이 오겠지만 나는 여러분들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5월 말까지 지금 5권이 나와 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보았요 선거를 지켜야 되죠 선거가 무너진 상태에서 잘 살 수 있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참 애틋하게 갈급하게 외치는 이 목소리가 받아들여져서 역사의 물고가 이렇게 막히기를 원하지만 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고생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내 눈에는 반국가 세력들이 맞잖아 너희들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누가 반국가 세력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들 참 악하죠 잠시 살다 가는데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준 그런 자기의 모국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뭐죠? 불안당 같은 여러분들 전복행위를 해가지고 그 전복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다 덮고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넘어가자는 것이 도저히 여러분들 사리분별이 맞지 않는 악당들의 이런 대전쟁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